음성 안내를 맡은 싱클레어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가능하면 다치시지 않게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어? 어? 후퇴 후 재정비가 낮지 않을까요 관리자님? 언제 다들 이렇게 다치신 거죠?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? 저 사람들 좀 지친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공격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최대한 눈에 안 띄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조금씩 끝이 보이네요 어? 관리자님!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?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을 놓치면 안 될 거라는 감이 느껴져요 공기가 무거워요 저들이 곧 달려들 것 같아요 이,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이 공격은 꽤 먹혀든 것 같아요 아, 저들의 화만 돋군 것 같은데요 관리자님! 역시 저는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떠올리시는군요 어, 관리자님? 그게 맞나요? 저들이 이상한 기운을 두르고 있어요 뭔가 불안해 보이네요 지금 공격하면 대처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아, 다들 기세등등하네요 지금 공격해보는 건 어떨까요, 관리자님? 다들 기분이 안 좋나 봐요 말 걸면 안되나? 부위가 날아갔어요 깔끔하게 잘려나갔네요 이제 저걸로 버튼 수작을 부리지는 못하겠죠 으흑 저, 저까지 아프네요 방금은 위험했어요 굉장해요 엄청난 공격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강하실 수 있죠? 혼자서 적을 전부 쓸어버리시다니 너라고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